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가운데 지역사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제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독립기념관 설립정신에 위배되는 김형석 관장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, 천안병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김 관장 임명 취소와 함께 강정해 국가보험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국가보험부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였다고 밝혔고, 김 관장도 뉴라이트 계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.